안녕하세요. 저는 UKJS 댄스 비밥 재즈퓨전 기반으로 댄스 활동을 하고 있는 밥스터 와삽이라고 합니다. 네온트 댄스에서 하는 클래스는 UKJS 댄스이지만 좀 더 부드럽고 릴렉스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쉽게 편안하고 즐기면서 출 수 있는 클래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하고 있는 춤이 UKJS 소위 말해서 재즈음악의 춤을 추는 건데 재즈음악을 평소에 좀 그래도 많이 들으시고 관심이 가지신 분이 들이 오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. 다른 학원과 좀 차별되게 스트릿 댄스 기반으로 많이 클래스가 운영되고 학생분들에게도 꼭 스트릿 댄스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른 장르의 춤까지도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점에서 되게 스페셜하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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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